계양구는 2016년 계양구민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지난 5일 계양 경기장에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. 건강체험관에서는 감염병 질환 정보 제공 및 예방법과 금연 클리닉 체험, 치매 상담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 홍보 및 응급구조 체험관 운영 등 건강 관련 행사로 꾸며져 다양한 연령층 및 가족 단위의 참여 확대로 어울림의 장을 자연스레 형성해 지역의 건강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건강축제가 되었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다수의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혈압, 혈당검사, 체성분검사, 전문의 건강상담 등 전반적인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.